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진화하는 수능 친구가 전문가 오지훈입니다. 자 오지훈 모의고사 시즌2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4학년도 수능 대비를 위하여 저희들이 어떻게 준비했는지 간단하게 소개 말씀드릴게요. 자 요거 뭐 언제나 우리 선지키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좋습니다. 수능 평가 모의고사 기출 응용 및 변형 그렇다고 뭐 똑같은 문제 대충 조금 바꿔서 내는 그런 거 아닌 거 아시죠? 해당 문제를 풀 때 알고 있어야 될 개념 지식 개념 원리의 이해 그리고 그 개념 원리를 하나하나 적용시켜서 자료를 해석하고 문제의 답을 찾아나가는 사고 과정을 문제 형태는 다르고 자료는 다르고 뭔가 질문 방식이 달라 보이지만 기출 문제를 풀 때 써먹었던 그 방식 및 일부의 어떤 그 사고 과정을 고스란히 적용시켜 볼 수 있도록 문제를 열심히 제작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또한 과거 기출 문제보다 한 단계 두 단계 더 생각을 해야 되거나 또는 아직까지 출제되지는 않았지만 교육과정 범위 내에 있는 아 요렇게도 생각을 이어 나가서 답을 찾는 과정이 있으면 괜찮겠다 싶은 것들 또 저희들이 또 열심히 준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 다음 심리형 문제 고난도 문제. 어 당연히 저런 것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실전에 입각한 모의고사라는 점 알아주시고요. OMR 답안지 해설지 같이 제공이 됩니다. 근데 미리 좀 말씀드릴게요. 이따가 또 말씀드릴 텐데 해설지만 보고서 공부 끝나면 저희들이 준비한 거에 이만큼 밖에 못 챙겨가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해설강의 꼼꼼하게 다 보셔야 저희들이 준비한 많은 것들을 다 챙겨가실 수 있게 된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고 OMR 답안지 괜히 넣은 거 아닌 거 아시죠? 시간 제서 완벽하게 실전에 입각한 시뮬레이션을 한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따라오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모의고사 채점 서비스 수도 제공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건 시즌1 때의 내용인데요. PC로 딱 들어가면 여기 채점 서비스 탭이 있어요. 그리고 모바일로도 간단하게 채점 서비스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 한 회를 푼 다음에 답안 작성이 끝나면 직접 채점 하셔도 돼요. 채점 서비스 이용하시면 바로 그냥 몇 번 문제를 맞고 몇 번 문제를 틀렸는지 바로 이렇게 뽑아십니다. 적극적으로 잘 활용해 주시고 이 채점 서비스를 많이 이용을 해 주셔야 저희들이 어떤 질문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잘 극복해냈고 어떤 포인트에서 좀 어려워했는지에 대한 정보를 좀 취합해서 추후에 만들어지는 문제를 제작할 때 또 이 항목들을 잘 활용해서 더 양질의 문제를 만들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이해 가시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여러분들은 어 선생님 이 정도 난이도의 문제라면 1등급 컷 2등급 컷 등급 구분 점수가 어느 정도로 설정될까요? 궁금하잖아. 그렇죠? 사실은 그게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궁금한 분들은 많이 궁금해 하시기 때문에 이 채점 서비스를 이용한 친구들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어느 정도 등급 구분 점수를 저희들이 또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기도 하거든요. 그게 좀 더 완벽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오차를 줄이기 위해선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요. 자 그럼 서로는 여기까지 하고 시즌별 구성 이거 이미 했고요. 요것도 했고요. 이것도 했고. 이제 요거 지금 이제 하는 거예요. 어? 어. 얘네 둘 남았습니다. 그리고 전체 이제 강좌로는 스텝 4 실전 문제까지도 이미 완강이 된 상태고 최종 파이널 스텝 파이널 강좌가 9월 평가원 모의고사 이후에 이제 9월 달에 여러분들에게 제공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2024년도 수능 대비를 위하여 남은 강좌가 많진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지금껏 정말 많은 내용과 많은 문제들을 열심히 또 공부해 왔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껏 잘 따라오셨다면 남아있는 이 마무리 단계 학습을 하는 건 아 이건 뭐 그냥 관성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치지 않고 힘내시고 끝까지 잘 따라오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활용법 아 저의 안내대로 잘 따라오시길 부탁드릴게요. 네. 검토하는 것까지 하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어? 다 풀었더니 20분? 25분에 끝났어? 어? 5분 남았네? 빨리 채쯤 하자. 그거보다는 최대한 시간을 빡빡하게 다 활용하시면서 검토까지 하고 어? 어? 마킹까지 실수하지 않고 잘 하는지에 대한 점검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이 검토하는 것도 여러분들 연습해보셔야 돼요. 어? 그래서 풀다가 어? 이거 좀 시간 걸리겠다. 일단 뒤로 미루자. 요거는 빨리 풀 수 있겠다. 먼저 풀자. 이런 문제풀의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법. 그리고 시간이 부족할 때 남아있는 문제가 좀 많을 때 그때 그렇지 한 문제 잘못 붙잡고 있다가 남은 시간 다 허비해버리면 일부 문제는 아예 손도 못 대보고 답안지를 제출해야 될 일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실전에서 그런 일이 안 생기는 게 좋지만 만약에 생긴다면 내가 어떤 방향으로 어떤 방식으로 대처했을 때 그나마 조금 대처가 잘 되는지를 스스로 경험해보고 느껴보는 과정이 중요한 거거든. 그래? 따라서 그런 연습들을 충분히 잘 해보시길 부탁드린 바입니다. 오케이? 그리고 지금 이 시행착오를 겪어야 여러분들의 경험치가 쌓이고 그 경험치가 쌓여야 실전에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저는 생긴다고 봐요. 어? 음. 오케이? 실수하고 뭔가 잘못 판단하고 틀릴 거라면 지금 잔뜩 해보자고. 그리고 다음엔 다 맞는 거지. 오케이? 좋습니다. 그 다음 해설지 통해서 1차 점검해주시고 해설강의 반드시 봐주셔야 돼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또 이따가 이야기한다고 했지? 지금 이야기하는 거야? 하하하하하하 해설강의를 안 보시면 우리 이만큼 준비했는데 여러분들은 이만큼 챙겨가시는 거예요. 크아 아까워서 어떡해? 어? 어. 빠른 배속으로 틀어놓고서라도 해설강의 꼭 봐주시길 부탁드린 바입니다. 자 앞만 봐도 풀 때 모르겠어. 아 설명 들었더니 아 이게 이거구나! 어 맞아 기억났어. 그럴 수도 있어요. 해설강의를 들어도 이게 이거였나 저거였나 모를 수 있어. 어. 그 세 가지 경우에서 어떤 경우더라도 일단 한 번 틀렸다면 틀린 기념으로다가 하하하하하하 그런데 실수했다면 실수한 기념으로다가 해당 내용 개념 복습을 한 번 해주시는 거 나쁘지 않아요. 알겠지? 어. 언제든 개념 복습은 그게 개념 강좌에서의 스텝 1, 2가 됐든 유형별 자료 분석의 스텝 3 수준이 됐든 때로는 실전 문제 스텝 4에서 우리가 특정 고난도 주제를 좀 많이 또 여러 다양한 유형으로 연습도 했잖아요. 그죠? 음. 그 문제들을 한 번 더 다시 살펴보는 게 이 오줌 모의고사를 복습하실 때 또 도움되는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음. 그래서 문제들이 실전에 입각한 식으로 문항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다 어렵진 않아요. 하지만 어. 요소 요소에 여러분들이 이제껏 경험해보지 못했던 또는 색다른 경험을 해볼 수 있는 음. 그래서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빠진다 하더라도 그 경험을 통해서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또 열심히 구성을 했기 때문에 이 문제들을 잘 보시면서 때로는 빡빡함이 있고 어려운 요소도 있겠습니다. 또는 앞서 여러분들이 연습했었던 스텝별 수준별 강의를 잘 복습하시면서 따라오신다면 더할 나위 없이 많은 것들을 챙겨갈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이 개념 목습은 어? 좋아. 점수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어? 어. 물론 기분이 나쁘고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약간의 좌절감이 여러분들에게 생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거는 모의고사예요. 예행연습이라고. 어. 실수할 거면 지금 해야 돼. 아시겠습니까? 단지 여러분들 기분 좋게 하겠다고 막 문제 편안하게 내서 어휴 잘하십니다. 이렇게 박수만 쳐줬다가 어? 그치. 진짜 본게임에서 아휴 피눈물 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안 그래? 기분 나쁠 거라면 지금 나쁘고 무엇보다 그냥 여러분들 기쁘게 하려고 문제 맞는 거 아니니까 어? 조금 상처를 받고 쓰린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의 경험들을 잘 여러분들이 이렇게 경험치를 쌓고 극복해 나가는 과정 그 과정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어? 그리고 여기는 문제 한 번 풀고 버리는 거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풀고 채점에서 아 몇 점이야 끝. 또 몇 점이야 끝. 틀린 거. 아 이래서 틀릴네. 끝. 이래버리면 지금의 경험들을 여러분들 실력으로 전환시킬 수가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음. 정말 깊게 생각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의연해 지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이요. 어? 채점하고 해설관이 듣지 마시고 한 회씩 풀고 어? 해설관이 듣고 부탁드릴게요. 아시겠죠? 어쨌든 이 모의고사는 부족한 부분을 찾고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 나가는데 가장 큰 의의가 있는 그런 콘텐츠이다라는 걸 생각하시고 그 콘텐츠를 잘 활용하셔서 여러분들에게 피가 되고 뼈가 되고 살이 되는 그런 학습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아시겠죠? 좋아요. 자 이제 OT 끝이에요. 공부 잘 끝낸 다음에 1회 풀고 채점하고 1회 해설강의 따라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제 시작!